SK바이오팜이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하면서 반등 시그널이 나타났죠. 일단 수급으로 밀어올리는데 성공을 한 그런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였지만 수급으로 밀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의 매도는 상당히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으로 외인 기관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코스닥 쪽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부분 약간 바닥을 잡는 그런 신호가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이오가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전개가 됐죠. 시장이 코스닥 쪽에 거래소만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 기관도 마지막에 매수로 42억 잡혔고 지금 외국인이 1160억이나 매수를 했죠.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셀트리온 그룹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 주들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신풍제약은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SK바이오팜 이틀 연속으로 돌아서는 양봉이 일단 나타났죠. 이 차트를 보면 상가치고 쭉 올랐다가 계속해서 밀려내렸죠. 계속해서 밀려내려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크게 폭발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밀려내려왔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최근에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그 분위기의 SK바이오팜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죠. 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급도 좋고 인기도가 좀 올라가야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죠. 안그래도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재아치 대회에서 좀 많이 올라온 고평가 상태다. 그런 위치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줄줄 내려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반등을 하는데 반드시 거래량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서 그런 부분 소화하면서 밀어올릴만한 그런 힘이 들어와야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죠. 그게 어제 발생했죠. 11.5%까지나 밀어올렸습니다. 이렇게 11.5% 밀어올리면서 거래량이 지금 300만주가 넘었죠. 그 전에 거래량이 140만주 그 다음에 180만주였는데 300만주 이상 이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량을 크게 만드는데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돈 많은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밀어올리지 않으면 지금 19만원짜리가 300만주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려고 하면 아주 돈 많은 세력이 힘을 모아서 밀어올려야 되죠.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일단 성공을 했죠. 그런 모습이 어제 오전에 시작을 하고 쭉 밀어올렸습니다. 쭉 밀어올리면서 성공했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장 초반에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밀어올리고 계속 시작하고 계속 밀렸죠. 시작하고 밀리고 시작하고 밀리고 계속 시작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다가 여기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하고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만든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 전날 15일, 14일, 13일 계속 힘없이 내려올 때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낮죠. 거래량이 이렇게 낮은 위치인데 지금 이 거래량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올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죠. 어저께 외인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매도를 양시장 많이 하면서 중국 시장도 아주 좋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로 아주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 아주 컸죠.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일단 밀어올리는데 성공을 했고 이만큼 밀린 수준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한번 밀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지금 메이저들이 판단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힘을 써서 그냥 밀어올려 버린 거죠. 그냥 밀어올려 버렸습니다. 밀어올리고 파동 타고 다시 밀었다가 시장 분위기가 좀 받쳐졌다면 이렇게 보통 한번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내려오다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이렇게 높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올라서기가 아주 쉽지 않은 분위기였죠.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로 좀 마지막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밀리고 다시 쌍바닥을 잡았죠. 그렇지만 그래도 11%까지 한번 보여주고 3.6%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0.8% 높게 시작을 한 상황에서 거래량은 많이 나오지 않죠. 110만 주 정도 나왔지만 110만 주 정도 나왔지만 지금 파동을 보면 한번 쭉 올렸다가 상당히 많이 밀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7일 동안 계속 밑으로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계속 밀려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좀 틀어도 될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지금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죠. 터지지 않았지만 평소에 거래량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올라서는데 성공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줘야지 이제 SK바이오팜도 같이 올라서는 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셀테리온 그룹들이서 4% 정도 올라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이 컸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힘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는구나 그런 심리가 만들어졌죠.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했고 이렇게 이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보면 시장이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SK바이오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거래 외국인의 수급에서 나오죠. 외국인들이 2만주 정도 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2만주 정도 팔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한 4만주 정도 들어왔죠. 기관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좀 매도를 했죠. 수급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기관 쪽에서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투신 들어오고 기관에서 들어왔고 개인이 많이 2만주 정도 팔고 특히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천억 코스닥 쪽에 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덩치가 큰 그런 종목들 특히 셀트리온 같은 종목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디스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SK바이오판도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바이오가 돌아서는데 SK바이오판도 돌아설 만한 때가 됐다. 판단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면서 5일선을 일단 회복했죠. 5일선을 일단 회복을 했고 주봉으로도 이제 올라서서 밑고리를 한번 달아줬습니다. 은봉이 두 개 나왔죠. 은봉이 두 개 나오고 밑고리를 달아줬고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SK바이오팜도 이제 하락파동에서 돌아설만한 그런 수급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워낙에 많이 팔아놨죠. 아직도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은 양을 들고 있진 않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그렇게 아주 주가를 누리면서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물량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 그리고 개인 큰손 기관 큰손 어디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개인이 많이 샀죠. 이렇게 보면 개인 큰손 쪽에서 움직였을 거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여기서 4% 오르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다시 또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SK바이오도 이제 조정을 꽤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좀 탈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틀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봉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기관쪽에서 일단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는 계속 파동을 타거나 아니면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거나 그렇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락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서는 그런 부분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게 만들어놨죠.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SK바이오판도 혼자서 계속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